한국국토정보공사 소장하면 가치가 있는 북한우표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해라. 이것도 빨리 해라. 어린이들 또 옵시다. 멋진 티셔츠도 나눠드립니다.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해주시고 모시고 가세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물살이도 한번 같이 해먹고 가십시오. 물살이 한번 해보시고 가십시오. 식고기 시절에 농촌 우리 먹거리 문화 체험을 하는 행사입니다. 물이 돈 많으면 북한 어린이들 7명에게 점심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돈 먹지 마. 식감. 그러면 먹지 마. 뭐. 생각보다 안심 그래요 . 이게... 젊은 애들이 잘 몰랐으니까 뭐 하던면 잘 모르니까 동참을 잘 하라는데 한번 해보면 재밌는데 동참을 잘 하라는데 동참을 잘 하라는데 동참을 잘 하라는데 자기 마음인데 선원 내면 애들 세 명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셀떡이 잘 안되네 진짜 아픈데 싱싱한데